말도 안되는 배틀 아쳐 헤라클래스 그리고 공룡 메카드 크로노 팽이 고샷! 히히힛튜브 좋아요 꾹꾹 안녕 친구들 히히튜브에요 오늘은 공룡 메카드 모사사우루스 타니스워 10개 캡찰코 9개 하나만 캡처카 있는데 이건 랜덤 알로가 하나 남았었네요 알로 그리고 일본에서 사온 베이블레이드 아쳐 헤라클래스 정말 힘들게 구한 헬셀레멘더 대박 대박 이거 하나 남았네요 아쳐 헤라클래스 사이에 이거 하나 득템 이거는 이번주 출시되는데 블러디 롱 기네스 하나 사온거 요거까지 이벤트를 할게요 정말 궁금했어요 아쳐 헤라클래스가 얼마나 강한지 공룡 메카드 크로노랑 배틀을 해봤어요 진짜 궁금하죠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쳐 헤라클래스 하나는 배틀을 해야되서 조심스럽게 뜯은 다음에 다시 포장할게요 오 이렇게 움직이네요 오오 레이어 앞모습 옆모습 이건 아니지 하하하하 정말 멋있네요 음 저는 공룡 메카드 좋아해서 베이블레이드는 거의 안보거든요 근데 오 멋있긴 하네요 아 여기에 상대방은 왕자병에 걸린 크로노 푹 말도 안되는 배틀이 시작된다 크로노 자신있어? 공룡 메카드 전문이니깐 크로노부터 고으 أو 싰 위 어? 크로노가 이겨나?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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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로노 승리. 대박. 크로노 너 이렇게 강했어? 아처한테는 미안하지만 말도 안 돼. 아처해라 클래스가 공룡 메카드 팽이한테 졌습니다. 어? 말도 안 돼. 다시 해볼게요. 어? 말도 안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크로노. 크로노. 아직도 생생해. 말도 안 돼. 잠깐만. 다시.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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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된거죠? 아처해라 클래스. 어떻게 된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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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레이어고 디스크고 이거 뭔 필요합니까? 이게? 와우. 와우. 대박. 이래서 저는 공룡 메카드를 찍습니다. 잠깐. 이벤트 응모할 때 크로노가 이겼어요. 이 문구를 몰래 숨겨 놓으세요. 그러면 확률 업. 이건 비밀? 비밀? 아. 여기서 궁금한 점. 그렇다면 브라키오 배틀팽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브라키오는 수비형이고 어... 크로노는 밸런스형이네요. 이트로 내리면은 공격? 이렇게 위로 올리면 약간 수비형? 그런가요? 어? 서해라 클래스의 굴욕의 날인데? 아 이거 이벤트로 풀려고 했는데 굴욕...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설마 브라키오는 이기겠지? 말도 안 돼. 브라키오 너 공격형, 너도 공격형. 이렇게 밑으로 내려. 가라. 아초 헤라클래스. 음, 참여 방법은 첫 번째 히히튜브 구독을 누른다. 옆에 종 모양의 아이콘을 누른다. 좋아요를 누른다. 원하는 장난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는다. 기존에 구독 중인 친구들은 구독 취소를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꼭 이렇게 구독 중이 떠야 됩니다. 어, 이벤트 발표는 다음 주 일요일 7월 8일날 발표할게요. 히튜브 친구들 안녕. 도미노다.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히히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